홀락루를 내게 파시오. 저 환술사 논도 함께요. 이 한쪽 눈이 지퍼른 새기지 않소? 누이야. 그냥 우리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? 아니야. 아직 귀몰의 수아들이 사방천주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어. 네 놈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모든 걸 잃게 해 주마.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? 낯이 있구나. 배신한 것들은 다 죽어야지. 의주의 조배. 조선 최고의 최강국. 한술사. 아니에요. 여러분. 영광이야. 니가 또 의주의 용광로 아니냐? 새덩어리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. 나을이 신녀들 사이에서 이상한 속물을 돌고 있습니다. 대국의 황비로 죽을 것이니 이를 가문의 영광으로 알거라. 그 꽃다운 나이에 오랑캐스트 팔려나가지. 말이 좋아서 왕잡이지 첩이잖아. 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비루한 광대분이다. 나을이 신녀들 사이에서 이상한 속물을 돌고 있습니다. 나을이 신녀들 사이에서 이상한 속물을 돌고 있습니다. 나을이 신녀들 사이에서 이상한 속물을 돌고 있습니다. 그곳에 더 이상한 속물은 더 이상한 속물을 돌고 있습니다.